서울 집값 여전히 너무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하잖아요 집값이 올랐어요 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거기서 보면은 집값만 올랐나? 딴 거 다 올랐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냐면 두 배가 더 늘은 거예요 최근에 미분양 주택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평균치가 한 6만 2천 채 정도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를 낸 게 2000년 초부터 낸 건데 전국으로는 6만 2천 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인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6만 2천 채 정도 될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수 이런 거 감안해 정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역대 평균치보다 많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6만 2천 채 정도가 역대 평균치인데 지금 현재 9월 달 거 가지고 발표됐거든요 10월 달 거는 11월 말일 날 발표되니까 지금 현재 9월 달 기준을 해 가지고 현재는 6만 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평균치보다는 조금 아래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래는 아니고 역대 평균치보다 조금 아래 조금 아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이 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에 피크를 치고 그러니까 단기 피크를 치고요 2009년 때가 제일 높았고요 2006년 때는 16만 채가 넘었었어요 그게 쭉 줄었다가 이제 올해 2월까지 좀 늘다가 2월부터 지금 연속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9천 몇백 채 그러니까 6만 채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평균치 정도 두고 미분양 물량이 조금 줄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기훈 대표님은 또 투자자이시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의 가치를 잘 계산해서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그걸 싸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이 있으면 그걸 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서울 집값은 기준에 쓸 때 많은 사람들은 서울 집값 여전히 너무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싸다라는 건데 대표님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 집값은 정상화된 지금 이 가격이 정상화된 가격인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비싼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00년 초반에 2000년 초반에도 이제 그때 IMF 끝나고 나서 직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떨어지고 IMF 직후에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그때 IMF 극복을 위해서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과 이제 99년 두 해에 거쳐서 통화량은 이제 40% 이상 느렸어요 역대 제일 통화량은 많이 느렸던 거죠 돈과 치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부양하려는 사실 보면 그때 디프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역으로 그만큼까지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디프레이션이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집값이 그래서 이제 역대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언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을 꼽는데 그건 아니고요 2002년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2002년도가 제일 많이 올랐고 두 번째 많이 오른 게 이제 2021년도인데 2002년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 당시도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한 게 꽤 오래돼요 제가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부터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컬럼도 쓰고 이제 그래서 그때를 뭐 정확히 기억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도 보면은 그때 그 인터넷에서 가장 큰 논란이 뭐였냐면은 강남 집값이 과연 평당 천만 원을 넘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때는 천만 원이 안 됐어요? 평형으로 말하면 이제 31평형 뭐 32평형이 이제 궁지대 규모 이하잖아요 그때 3억이 안 됐어요 강남 집값이 그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집값이 어떻게 평당 천만 원이 넘을 수가 있냐 3억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지금 거품이니까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0배가 올랐죠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은 아 농산 불패인가 보다 무조건 오르나보다 라가 아니라 그렇게 오른 데도 있는가 하면은 그때 강남 집값이 그 강부 집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남에 이제 낡은 아파트 재건축해서 낡은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강북에 새 아파트하고 가격차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대부분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오르고 우상향 하는데 그걸 쭉 연결하게 되면은 돈가치 하락하고 비례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년 전이죠 제가 아까 예를 들면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짜장면 값은 얼마나 됐을까요? 짜장면 값 지금부터 비쌌을까요? 샀을까? 지금부터 당연히 쌌죠 당연히 쌌죠 많이 쌌죠 네 많이 쌌죠 그러면 역으로 20년 후에는 지금 짜장면 값이 지금부터 비쌀까요? 쌀까요? 지금부터 비싸대 제가 대부분 걸겠습니다 네 근데 왜 비쌀까요? 그때는 인부도 줄고 짜장면 먹는 사람이 줄어든다는데 통화가 더 풀리니까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어요 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거기서 보면은 집값만 올랐나? 딴 거 다 올랐잖아요 짜장면 값도 오르고 학원비도 오르고 전철비도 오르고 버스값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죠 요새 점심 먹으려고 그러면 만 원 갖고 점심 먹기 어렵습니다 만 원 갖고 점심 먹고 좀 근사한 데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두 명이 먹으려면 5만 원 갖고 턱도 없이 모자라요 가서 먹을 수도 없어요 물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확 올라 버렸어요 지금 새로 집을 질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짓는 집값 값 저기 돈 갖고 질 수 있어요? 못 짓습니다 시멘트 값 다 오르고 철구 값 다 오르고요 왜?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럼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월 통화량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 9월까지 현재 발표가 나왔어요 2023년 9월을 하고 2013년 9월을 하고 딱 이제 10년이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냐면 202%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더 늘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100억 원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지금은 202억 원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이 늘어가지고 어 나 옛날에 내 자산이 10억이야 근데 나 지금 15억이야 야 나 10년 동안에 나 정말 이렇게 5억 더 물었어 부자가 됐어 라고 하더라도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건데 돈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앞으로 오르니까 떨어집니까 다음 달 오르니까 떨어집니까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0년에 오르니까 떨어진 거 당연히 오르죠 짜여니까 오르니까 떨어진 거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거하고 또 비교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럼 뭐하고 비교할까요 옷값하고 비교할까요 뭐하고 비교할까요 거기서 보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10년 뒤에 무조건 온라인에 따라 말씀해 주셔서 온라인 게 아니라 실질 가치는 똑같아요 실질 가치는 똑같은데 명목 가치만 오르는 거야 명목 가치만 그래서 사실 보면은 1가구 2주택자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주택자 그러니까 나는 집은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주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어떤 이제 어떤 실물 자산을 갖지 않고 현금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IMF 직구에 3억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강남 3억 원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3억 원 갖고 있었어요 현금이 왕이야 그리고 3억 원을 하다가 은행에 넣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에 이자 붙여봤자 지금 얼마가 됐겠어요 턱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그때 집을 사놨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뭐 유망한 주식을 사놨거나 뭐 유망한 주식을 모르겠으면 그냥 삼성전자 같이 안전한 주식을 사놨거나 그러면 지금 돈가치 하락만큼 그만큼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현금이 왕이야 그러고 현금만 갖고 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은 인플레이션 해치거든요 인플레이션 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 부산공단 싫어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기 겁도 나고 돈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부동산 아니더라도 딴 거라도 좀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집값 명목같이 단순하게 우리 집값은 우상했지만 그건 예전에 인구도 증가하는 시대고 경제성장률도 우리가 뭐 높았고 근데 지금 인구 이제 꺾인 지 좀 됐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도 우리나라 이제 저성장 국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고령화 국가잖아요 야 이건 앞으로도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국이 집값이 다 우상했다면 앞으로는 강남 상구라든가 일부 상급지 빼고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요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야 그때는 지금보다 그 아까 경제성장도 높고 인구도 많이 늘고 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10년 전 2012년 2013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그런 설이 굉장히 많이 저기 퍼졌고요 그거 갖고 이제 책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락론 갖고 써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말 듣고 문재인 정권 맞았던 사람 어떻게 얘기했어요? 2017년 전에 그 사람 말 듣고 어 나 감명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벼락거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나라가 정말 정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나요? 인구가 막 늘어났나요? 아니죠 지방 같은 경우는 2016년을 픽을 치고요 2017년부터 계속 줄었어요 인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이제 그때 2016년을 픽을 치고 지금 정체하고 있는데 지금 좀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대로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늘었나요? 줄었잖아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게 거품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어느 날 10년 후에 또 어느 날 갑자기 팍팍팍 오르면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돈가치가 계속 보존되고 있느냐 돈가치가 통화량 증가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지 통화량 증가에 비해서 집값이 적게 오르는 걸로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하시면 그럼 그거는 맞나요? 전체적으로 돈가치에 따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뭐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올랐는데 앞으로도 서울도 지방도 다 같이 오르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뭐 50만 30만 미만의 소도시는 제가 위험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 말인가요? 아 그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집을 못 사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인구가 줄까요? 수도권은 소폭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지방 분들은 애를 안 낳고 수도권만 애를 낳고 그건 아니고 지방 분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가만히 놔두면 양극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양극화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양극화를 갖다가 양극화 자체가 늘어나는 걸 갖다가 완화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리스크를 갖고 집을 사가지고 집값 떨어져도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걸 하거나 말거나 압박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압박하는 정책을 쓰는 거니까 지금은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내년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저는 이제 짐작이 가더라도 그럼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보면 그거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좀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 전후에 지방 부동산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가계부채도 심각하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아기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하거나 책을 읽든 누구 주장을 했든 제 주장까지 포함해서 아기곰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제 강의를 혹시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아 강의를 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이제 주된 일이 강의예요 오프라인에서 주로 하시나요 네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이제 들어오시면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안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투자는 이제 평생 가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거기서 보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들어 보시면 어디 사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의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강의 내용에서도 이제 그 내용이 아까 지금 질문하는 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2006년부터 기준점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 안 끝났으니까 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가계부채가 늘었잖아요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가계부채만 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보면 이럴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근거를 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오니까 제발 남이 얘기하는 거에 순진하게 속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6년간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어요 크게 늘었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늘었어요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거는 한국은행 자료에 나오거든요 한국은행 거기 보면 자금순환동향이라는 자료에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가계금융자산도 늘었어요 가계금융자산도 늘었는데 가계금융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 예금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현금을 할 수 있는가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금융자산에는 부동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은 팔면 돼 팔면 되면 언제나 현금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험은 언제나 해악하면 돼 현금은 그냥 저기 예금 찾으면 돼 이 세 개를 합해 가지고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금융자산이 가계 우리나라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가 가계 부채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총 가계 부채가 총 금융자산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1인당 빚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1인당 금융자산은 2억 원씩 있는 거예요 가계가 기업 말고 삼성전 이런 기업 말고 가계가 그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에 가계 부채도 크게 늘고 가계 금융자산 크게 늘었잖아요 그럼 이게 왜 가계 부채도 늘고 가계 금융자산도 늘었을까 이거 정말 그런 분이냐면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같은 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같은 기간에 통화량 증가를 보게 되면요 가계 부채 늘어난 비율하고 가계 금융자산 늘어난 비율하고 통화량 증가하는 비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제일 적었을 땐 역사상 언제냐 하면요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제일 가계 부채가 적었죠 왜 경제 규모가 요만했으니까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가계 부채는 커지는 거예요 내년에 가계 부채가 지금부터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10년 후에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왜 경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계 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가계 금융자산 늘어난 거고요 통화량도 늘어가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하나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빠져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 헷갈리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게 그걸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어디 들어가 보면 한국은행도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부가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 어떤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통화량이라는 게 참 집값이랑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돈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시도 많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싸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지금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보죠 옛날에는 집값이 당연히 쌌잖아요 그때 강남에서 사먹었는데 근데 그때 월급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당연히 쌌겠죠 쌌어요 월급이 별로 몇 푼 안 받았어요 몇 푼 못 받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돈가치가 그때는 높았고 지금 돈가치가 낮은 거예요 옛날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도 더 좋았다 그러면은 통계상 어떻게 통계 나오냐면 그때 유주택자의 비율이 지금부터 훨씬 더 높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유주택자의 비율이 훨씬 높고 지금은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유주택자의 비율이 낮았어야죠 네 주택보급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러 채를 가져도 다주택자도 한 명을 치는 겁니다 유주택 비율은 다주택자도 한 명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10채를 갖고 있어 그걸 갖다가 계산할 건 그건 주택보급률이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1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명이다 그러면 유주택의 비율이 60%고요 50명이다 그러면 이제 50%거든요 그러면 유주택자의 비율이 옛날보다 지금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그건 정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비율이 비율이 유주택 비율이 옛날보다 지금 점점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집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은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베이비 부모들은 정말 맨땅에 맨땅에 지금 땅 짓고 헤엄치지 않습니까 옛날에 집값도 싸고 뭐 취직도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베이비 부모들이 있다고 뭐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뭐 삼촌일 수도 있고 전부 다 부자세요? 베이비 부모 부자세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노령층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데 그렇죠 옛날에는 살기가 더 빡빡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이 주택보급률 자체가 100%가 안 돼가지고 집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때는 집을 갖고 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답은 그렇게 해요 본인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상황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돈 벌고 저 사람들은 뭐 행운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도 다 치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과거 사람도 그렇고 미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어렵습니다 내지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방에랑 지금 서울 위주 많이 했으니까 지역별로 코멘트 한 번씩만 부탁드리는데 인천 경기랑 5대 강력시만요 일단 인천 현재 어떻고 내년 어떻게 보시나요 인천이 이제 수도권에서 똑같은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에서 조금 조금 이제 불안한 지역이에요 불안한 지역에서 입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 전국에서 보게 되면 전국에 이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년 후년 이렇게 입주가 좀 많은 지역이고요 입주가 이제 적은 데가 뭐 서울 당연히 입주 적죠 입주가 적은 데는 이제 서울 세종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는 광주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 그런 데는 입주가 좀 적은 데고 입주가 많은 데는 이제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는 대구 이런 데가 좀 입주가 이제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주택 정책에 따라서 다주택자를 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보면 사람들한테 예민하거든요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라 하지만 지금 현재 작년이나 재작년에 자기 돈 딸딸딸 모아가지고 영끌한 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 돈 갖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집값 떨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게 되면 싸움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사람 편 들기도 어렵고 또는 저 사람 편 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 집값에 개입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냥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서 부정한 행위가 있지 않은가 아까 전세 사기라던가 또는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지 않은 그런 것만 감시하고 이제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수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실 보면 어느 일방적인 편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도 정부가 책임져 주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게 좋다고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지금 상승세가 있죠 상승세가 있어가지고 서울도 상승장에 있고 경기도도 상승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경기도를 싸잡아 가지고 경기도를 하나라도 볼 수가 없는 게 경기도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출범 후까지 지금까지 보면 6년 5개월이 지났어요 문재인 정권 5년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1년 반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현재 보면 5년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를 상승기 윤석열 정부를 하락기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5년간의 상승기와 1년 5개월간의 하락기를 거쳤는데 그럼 이제 누적해 가지고 상승하고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봐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 그래서 상위 10위 이렇게 딱 해보게 되면 1위가 경기도에 있는 분당이고요 그 다음에 2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죠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에서 제일 높게 오른 데가 대전 서구가 한 28위 정도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를 50위까지 하더라도 다섯 군데만 지방이고 이제 45개가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아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거기서 보면 분당 같은 데는 또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어 그리고 수익률을 따져보더라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데 제일 많이 오는데 전국에서 상위 1, 2, 3위가 다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가 어떤 동네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고 수익도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평균치로 보게 되면 서울보다 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강남도 있고 노동강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이만큼 레인지가 이만큼에서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레인지가 이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서울보다 더 저기 더 핫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경기도지만 지방 부동산 같이 좀 굉장히 차가운 데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를 하나로 볼 수는 없지만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평균으로 따지면 서울과 비슷한 흐름을 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요? 부산이 좀 하락되어 있죠 지금 현재 부산도 조금 어려운 내년도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은요? 울산이 사실 보면 상당히 독특한 도시예요 그래서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평균 소득이 근로자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고 두 번째가 서울이고 세 번째가 울산이에요 울산은 예전에 1위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10년 전에는 1위였어요 울산이 1위고 서울이 2위고 막 그랬어요 서울하고 울산하고 1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10년 전에서는 근데 지금은 조금 뒤로 물려졌죠 그래도 전체로 3위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실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높거나 많이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울산의 경기가 지금 거의 정체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도 좋았지만 거기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랑 비교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울산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가 더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역전한 거고요 더 좋아졌던 건 뭐냐면 일자리라던가 소득이라던가 소득 증가율이라던가 뭐 일자리 수 증가율 이런 걸 비교할 때 고소득자의 비율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울산은 높아도 지금 거의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는 탄탄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 상당히 독특한 동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울산이 뭐 경기가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말해도 제가 이제 42살인데 제가 취업을 할 때는 돌아가면 한 15년 전인데 15년 20년 전 뭐 이랬더만 해도 내가 취업을 해서 지방에 이제 뭐 자동차는 울산 가고 조선은 뭐 저희 거제도 가고 부산 가고 뭐 이렇게 지방에 가는 게 다 돈을 벌려고 당일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안 가죠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그냥 지방에 대기업이 너무 삐까번짝 뭐 있어도 아니 나는 그냥 서울 경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장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지방 가면 이제 여자분들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서울에 와가지고 KTX 타고 와가지고 만나고 이제 주말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 쉽지가 않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데가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 기계적으로 아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게 아니라 생산직이 많은 데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장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문재인 정권 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아까 제일 많이 오르는데 분당이 6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이제 16% 이상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누구는 60% 올랐는데 누구는 16%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니까 참 재밌는데 여기 60이고 여기 16이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떨어진 데가 있는데 다른 시기가 똑같은 시기에 그런 데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생산직이 많은 데에요 생산직이 많은 데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산직은 사무직이나 연구직보다는 이직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연봉 3,000 주겠어 그러다가 저기서 3,500 줄게 그러면 나는 구미에서 일하다가 언제든지 거제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거제에서 일하다가 언제든지 포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난 생산관리 인원이야 근데 어디서 사람 뿐인데 지금 연봉보다 500을 더 준대 그럼 당연히 옮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나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집을 안 사죠 집을 안 사고 대신에 임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있게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승이 조금 더딘다고 심지어는 하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역별 특성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많이 오른 세종과 대전 함께 보면요 세종 같은 경우는 다 생산직이 없고 대부분 사무직이잖아요 정부 종합청사 그런 거니까 지금 지방에서 제일 탄탄한 데가 세종하고 그다음에 대전이에요 그런 데는 주택 수요도 늘고 있고 다만 세종 같은 경우는 주택 수요도 늘지만 집을 질 수 있는 공간도 아직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 괜찮을지는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과천처럼 되는 거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좋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또 많아서 금방 이제 집 질 수 있는 땅이 많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좀 핫하다 그러면 얼른 가서 지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면 대구와 광주는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아졌다가 여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아졌죠 작년에 2022년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2022년 안 좋아지는데 지금 대구는 지금 그 바닥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상승장이니까 내년도는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대구는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네 광주는 이제 뭐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거로 알겠습니다 꺽 유아 유아 엽 유아 유아 utility 애들 일루 잔etzt 그것도 좋은 vom 5 tire Help 다